오늘 그 철없는 아들 키우신 우리 어머님들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 정말 키우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자녀들이 엄마들을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또 마련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어머니들을 위해 자녀들이 준비한 세상에서 하나뿐인 표창장을 준비했습니다. 보성씨 어머니가 원하는 톤으로 표창장! 표창장 설정혜님 귀환은 김보성의 어머니로 살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들의 귀감이 되며 헌신하는 인생을 살았기에 대한민국 모범적인 어머님으로 인정하여 이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표창장 차희정님 귀환은 백성현 군에게 당근과 채찍을 적절치 않게 주어 거의 채찍만으로도 온전한 아들을 만들어주셨기에 그 교육방침에 놀라움을 금치 못해 이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표창장! 노유민 어머니 노유민을 믿고 항상 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던 어머니께 감사하고 사랑하기에 이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You light up my life You give me hope You carry me